아버지가... 아! 이거 뭐야! 아! 이거 뭔 소리야! 자꾸 아키네이터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죠? 아 진짜 오랜만이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바로 아키네이터 체험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3, 4년 전에는 제 캐릭터가 그렇게 자주자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4년 정도가 지난 지금 얼마나 앵얼즈씨가 잘 나올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돌리면 될까요? 좀 생각 중 양아지, 청순함, 섹시함, 키큼 모든 걸 다 갖춤 오케이 가자! 시작! 여성입니까? 이거 대답을 애매하게 하면 어떡해? 아닐 겁니다 누구야 대답을 좀 애매하게 해볼까? 그럴 겁니다 야 근데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여잔지 남자인지 님들은 어떻게 알아? 그치? 님들 입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?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? 사실은 제가 외국 사람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냥 추측을 할게요 두리뭉실하게 유튜버입니까? 양아지 하면 유튜버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캐릭터는 고인인가요? 맞습니다 네 누구야! 네 누구야! 아니야! 이 캐릭터는 고인인가요? 아니요! 나 죽었어? 자 양아지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추기금 한 번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기금 천 원 감사합니다 육개장 컵라면이고요 그거 드시고 가세요 고인? 아니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남자인가요? 이거 한 번도 물어보네 아닐 겁니다 라고 할게요 애매하게 사물이나 물건입니까? 지금 유튜버인데 사물이나 물건일 수가 있나?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? 아니요 남자인가요 아! 자꾸 성별을 물어봐요 아니라고요! 아 웃기네 진짜 확실히 하라고? 자꾸 의심하잖아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자꾸 남자냐고 물어봐 꼬치꼬치 괴물어 그냥 아우 열받네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?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요새는 게임을 잘 안 올려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 예 이 캐릭터는 연애 경험이 없나요? 예! 아니요 저 지금 연애 중이에요 다들 아시죠? 친구? 어! 나왔다! 아 바로 알아보겠는데? 아 바로 알아보겠는데 이 녀석 헤헤헤헤헤헤헤 이 정도면 나 바로 나오겠지? 흐흐흐흐 이름 세 글자입니다 예 어 아니요? 어 아니요? 어 아니요? 아니요? 어 아니라니까요? 허어? 트위치 스트리머입니까? 와 드디어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곳이 트위치니까 예 맞습니다 알아봤나봐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까? 바로 알려줄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저격하네 야 저격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라고 할까? 이거 얘 하면 바로 말해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? 아 이게 뭔 소리야! 이게 뭔 소리야! 아니 옷을 안 입고 있다니! 이게 뭔 소리야! 알맘 아니에요! 나 제 스트리밍! 아니라고! 옷을 안 입고 있다니! 아니에요! 옷 입고 있어요! 이분 이상해졌네! 3, 4년 사이에! 아니 근데 옷을 안 입고 있는 스트리머가 있어요? 있다고요? 아 류우미? 아 고노리씨? 아 그렇군요. 아직은 어쩐지 꼭 필요하잖아. 뭔 소리야 이거! 뭔 소리 하는 거야! 진짜! 얼굴을 보여주나요? 그니까 실제 얼굴이겠죠? 안 보여줍니다. 헬멧 얘기 나오려나? 어? 저 아닌... 와따시 아이돌을 해. 뭐가 문제였을까? ㅇ에서 맞닿고 했었어야 되나? 계속해보자. 어! 야 이거 나 저격하네! 헬멧을 쓰고 있습니까? 아 이건 무조건 나온다. 이름이 6글자인가요? 어? 아니요. 유명한 아들이 있음... 어? 없어요! 뭘 별명해? 아니요! 유분이 아닙니다! 결혼하지 않았어요! 숨겨진 아들? 마루 있습니다 마루. 근데 아들이라긴 애매한... 아... 아닙니다. 성별이 없습니까?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? 아니요. 이름에 ㅁ... 아니요. 양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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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근데 사진이 없어? 나 듣보잡이라서? 아... 그렇구나. 훌륭합니다. 통 맞췄습니다. 아니 개몸 맞췄으면서 좋아하네? 또 누구 해볼까? 옆방? 오케이. 옆방은 남자죠. 유튜버입니까? 뭐 그럴 겁니다. 예. 남자 애들입니까? 아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. 얼굴에 공개한 채로 방송하나요? 예. 어? 이러면 좀 쉬워지겠다. 군대 있거나 군대를 다녀왔어요. 예. 맞습니다. 만화를 그립니까? 아닙니다. 안 그립니다. 누구세요? 오빠? 양아단 숨은 오빠를 찾았습니다. 양아단 이러다 안 나오는 거 아냐?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까? 엄마랑 저도 여자긴 한데요? 네. 저론을 했습니까? 연애도 안 한 사람인데 뭐. 여동생이 있습니까? 어! 나왔다! 하! 또 자격하네. 맞다고 해줘야죠! 아! 사진이 왜 이래! 나도 사진이 없는데, 양노른 사진이 있네. 뭐야 왜 난 사진 없어? 다음에 뭐 해볼까? 럭씨나 앵씨? 럭키 해볼까? 캐릭터 여자입니까? 맞죠? 양아드 농담을 좋아합니까? 럭키님이요? 네. 아닌가요? 아니 말고 엄마야 바로 안 해 앵보? 앵보 해볼까? 여자입니까? 예 아니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? 아니요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? 아니요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? 아니요 다음엔 다섯 글자냐?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억지네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이거 누가 못 맞추냐 아주 그냥 그런 안일 수 있습니까? 뭔 질문이냐 이건? 거론할 수 있겠죠 선글라스 끼고 있나요? 맞혔다 맞혔다 얘 맞혔다 아니 근데 앵걸리버에도 사진이 있네 왜 나는 없어? 아 진짜 아지 라이더를 해볼래 그럼 아지 라이더 도쿄 구울에서 구울입니까? 아지 라이더는 히어로입니다 아니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? 뭐 그러겠죠? 작품상에서는 고창석을 닮았습니까? 이게 무슨 질문이죠? 고창석님은 무슨 죄야? 뭘 내야 또 야한 옷을 입습니까? 자꾸 이상한 야한 나이도 아니고요 자꾸 아퀴레이터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죠? 음침한데요 너무? 아닙니다 야한 옷은 아니지 어 리얼이 캐릭터에 들어갑니까? 드디어 네 아지 라이더 아닙니다 아지 라이더 어 뭐야 히어로 생박정대의 영웅 아지 라이더는 뭐냐? 이번엔 누구세요? 아지 라이더랑 아지 라이더는 누구야? 어 내가 이겼대 헤헤헤헤 하자베 왜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못 알아보지? 좀 유튜버라고 속아줄까?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? 아니라고요 프라이데이 라이트 퐁키는 나옵니까? 모드는 있는데? 모르겠어요 어 쇼로 기관에서 일합니까? 예 맞췄다 드디어 아지 라이더 이거지 야 여기서 사진이 있다 만족 만족 맞아요 근데 나 좀 궁금한 거 생겼어 이렇게 질문들이 있잖아 다 예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? 자 유튜버입니까? 예 남자인가요? 예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? 예 게임을 합니까? 예 아버지가 아 이거 뭐야 안 되는데 아 몰라요 이게 가불기스네이 이놈이 뭐야? 이런 게 있어? 어 모든 것을 동의하는 플레이어래 일단 3,4년 만에 아키네이터 해봤는데 앞으로 다시는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빠 빠이 여기까지